여기로 들어와야겠다. 어! 아침 준비한 작은 물줄을 떨어뜨렸어. 조금만. 여기 어딘가에 떨어졌어. 오늘은 처음으로 자전거 앞에 고프로를 달았습니다. 멋진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 오늘 한강에 따름이 너무 슬퍼 왔거든? 날씨 너무 좋아서 조심해야 돼. 수만이 목숨 수만이가 잘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만코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온 김에 HJC 스포츠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탬프 투어는 정해진 지점들에 방문해서 스탬프 북에 스탬프를 찍어서 제출하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스탬프 투어를 하루에 다 자전거로 완주를 하려면 총 170km의 장거리를 타야 돼서 저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 좀 구간구간으로 나눠서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탈 코스는 첫 번째 방문 지점인 BA 카페에서 출발을 해서 남산 쪽으로 가서 남산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오늘 서울 비온은 16도인데 해가 많이 비춰서 자전거 타기에는 정말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끼 모자집 입었고 아래에는 이렇게 4분의 3 빕을 입었습니다. 장갑까지 잘 착용을 했습니다. 오늘의 제 라이딩 메이트는 꾸리입니다. 잘 부탁해!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 지나갈게요! 여기서 오른쪽! 아 근데 이런 카페가 한강 자도 자도 바로 옆에 안 있네? 설마 저기 엘리베이터 이런 걸로 한강 자도 쉽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요? 한강 자도요? 아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린 엘리베이터 타러 가자 아 나 이거 보자마자 뭔가 쎄하더라고 줘 봐봐 오우 갱가람 직진이라고 생각하면 돼 강 따라서 한강이 왼쪽에 보이고 직진하면 돼 계속 날씨 너무 좋다 자전거 들어오는 거 보면서 속도 줄일 때 파닥파닥 해줘야 돼 뒷사람한테 아 여기 2레인이네 수민아 1차선으로 가자 1차선 2차선이네 여기는 도안이 이제 다시 1차선 이런거 파닥파닥 해주고 나중에 사람들이랑 탈 때는 그렇지 지나갈게요 여기 조심 사고 많이 났는데 잘했어 잘했어 팔꿈치 좀만 높여보고 자세 낮춰볼까 그렇지 이렇게만 해도 속도 올라갈거야 똑같이 밟아도 자세 너무 좋아 오케이 여유되면 드랍도 잡아보고 그렇지 자 반대 사람 지나가면 드랍 잡고 엉덩이 들어 봐봐 엉덩이 들고 그냥 스프린트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스프린트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댄싱 쳐봐 드랍 잡은 채로 똑같아 못하겠어 약간 앞으로 일어서야 돼 앞으로 그렇지 거의 머리가 핸드빵보다 더 앞에 있어 있다고 생각하고 들면 돼 이러네 그 뒷단을 약간 낮춰봐봐 그렇지 뒷길을 가볍게 가볍게 뒷길을 가볍게 하고 아우터로 쭉 밀어봐봐 한 그정도 가볍게 하고 오케이 앞에 조심 어 뭐에요 2km 장수교까지 2km 여기 2차선이니까 1차선으로 가자 지나갈게요 어 조심조심조심조심 어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아우 아우 길을 건너서 넘어가면 돼 우리 골라서 조심 오케이 자도 들어가자 왼쪽에 지나가 이렇게 빡세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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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자락 조심 이산들 따라서 일로 나가서 저기 자도로 들어가면 돼 뒤에 조심하면서 항상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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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강 나들목에 도착했고요 저희는 이제 길을 올라가서 잠깐 고글 구경을 하러 왓츠스포츠랑 100% 한남 스토어에 들렀다가 다시 남산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저희는 우회전해서 이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우 오빠 자전거 잠시 잡아봐 잘잡아 잘잡아 이제 올라갔어 자 부탁합니까 나 필요없어 아니 어차피 남산 직접 다닐 필요해 지금까지 잘 못했다고 그렇긴 해 오빠가 스프린트 보여달라고 해서 필요했던거야 아하 나는 그 기업이 답답한 줄 알았지 평지에서 저희는 이제 길을 건너서 바로 우회전해서 왓츠스토어로 갑니다 저희는 왓츠스토어에 도착했고요 지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커모들이 세일한다고 해서 시작해보았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 왜 잘 어울리냐?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잘 어울린대 이거 에어로윈 방금 쓰면 에어로쉐이드일거야 한 오케이 어 진짜 롱롱 이거 포가차도 좀 잘 어울린 것 같진 않아 그쵸 악마같아 보글이랑 의류랑 헬멧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잘 어울리네 솔직히 지금까지 수민이 쓴 것 중에 제일 잘 어울려 인종 설족 사줘? 나 시컨 두개 사줘 근데 시컨 두개가 이거보다 쌀걸? 큰 옷이 비싸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려 지금 그냥 찰떡이야 이거 잘 기억해놨다가 아니면 오늘 여러개 산다고 한번 현금과 때려봐봐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검정 다음에 써봐 검정 염보라색 캠의 귀엽죠 POC의 옹니라이트 S사이즈입니다 저희는 다시 출발을 해서 100% 스토어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100% 사랑 대단하시네요 100% 도착 여러분이 신상 S3 그레이 변색 구글이 공예입니다 햇빛이 나가면 이렇게 까맣게 변해요 선글라스트로 저는 이렇게 위가 파여있는 스피드 크래프트 모델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 하이퍼 크래프트 모델은 굉장히 가벼워서 러너 분들이 즐겨 착용하시는 모델입니다 이쁜데? 저쪽에 있을지도 펌핑 조합도 되게 이쁘네요 아이씨 커플룩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진짜 완전 커플룩이네? 응 고글까지 고글도 맞춰왔어 신발이 몰랐어 전혀 몰랐어 간식이 없어 끄 끄 찍찜 오오 뚝딱이 앞으로 가 앞으로 5%에 찍히자 왜 왜? 나쁘지 않아. 먼저 가보자. 저희는 이제 신호가 켜지면 남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제 두 번째 남산이에요. 저번에는 100% 번개 라이빙으로 한번 연품님이랑 같이 남산에 왔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을래? 저는 시간을 끌어야지. 나가, 일게요. 안녕! 네 저희는 남산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스탬프를 찍는 걸 없고 이제 남산을 배경으로 스탬프북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올라올만 했는데 아마 저번에 찍었던 PR은 진짜 엄청 열심히 찍었던 거라서 저번 기록을 이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산 내리막은 경사가 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조심해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산 내리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산 내리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복잡해서 파이팅! 자동으로 들어가! 자동으로 도착! 자동으로 도착! 지금 오히려 수민이가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내 체대 앞에서 많이 끌고 되는대로만 빨리 가자 힘들면 얘기하고 자전거가 키를 보고 알아봤어 지금 거의 다 탔어 다시 잠수들을 지나 원점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자전거가 다 탔어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출발 시까지 무사히 복귀 완료했고요 우는 길에 지난 편에 출연하셨던 193cm 강화도 남자 영숙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편에도 출연하실 수 있었는데 아쉽게 찍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자전거판이 좋습니다 원래는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카페를 두 곳이나 가기 때문에 커피도 한잔하면서 여유롭게 즐기고 싶었는데 뒤에 일정이 있어서 급하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는 길에도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진짜 한강 자도 오실 때는 정말 정말 조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라이딩 요약을 보면 거리는 46.2km 탔고 주행시간은 2시간 7분 평속은 22km 정도 나왔고요 한강에서 탄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평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스탬프 투어 코스 첫 번째 코스를 마쳤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코스를 타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코스를 타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이름도 다 나와 있고 사이즈도 스물,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착용해보시기 좋아요 하나의 라이더들과 귀엽다 약간 브롱튼 타는 사람도 있잖아 잘 어울리겠네 귀여워 되겠네 자세 취해봐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이거 저번 주에 봤던 그 POC랑 좀 비슷하다 좀 비슷하지 근데 조금 덜 넓은 느낌? 뭐가 더 저렴해? 이게 이게? 응 POC가 더 비싸?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팬이 꼭 가지고 싶습니다 저걸 몇 개 없애야 되는데 뭐? 여기 뭐에 있어 나 아 진짜? 우리 경쟁자들 오토바이랑 저장원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들고 튀자 네 오토바이 괜찮아 여기가 곧 서있어 나오지마 이쪽으로 봐 어이 이뻐있어 땅바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